자 여러분 자 29쪽입니다. 자 페이지 뭐에요? 29쪽. 자 몇번 문제부터 2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도 얼마 안됐죠. 작년 재작년 문제입니다. 자 일단 1번에 보면 일반공중의 교통운수에 의한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설비 형태가 아닌 일반공중의 교통운수 있죠. 자 도로 맞고 도로법상의 도로 얘기하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도 당연히 어디 안에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4번에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자 지목은 아무 상관없어요.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다 도로입니다. 근데 5번을 딱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 동그라미 5번에 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던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역사나 궤도가 나오면 이건 철도용지로 보는거에요. 자 뭐하고 뭐하고. 자 궤도. 그 다음에 역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철도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자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은 채용용지로 한다. 오지 않아요. 왜? 일시역이다. 아니죠. 자 흐르는 물은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자 겨울에는 물이 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시역인거이기 때문에 유수를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은 그냥 하천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이건 채용용지로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토치장 채석장 있죠. 흑파등과 자 돌캐등거 있죠. 토치장 채석장. 그래서 원상회복을 요건 조건으로 토속을 최처도록 허가됐을 때는 자 잡종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거 맞는 얘기에요. 자 왜? 원상회복 조건이라는건 지목은 일시적으로 하진 않아요. 지목은 일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어디 3번은 A 안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 안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당연히 뭐에요. A 안에 B에요. 큰 거 안에 장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됩니다. 공장 안에 있는 통로도 뭐에요. 그것도 공장용지에요. 자 그래서 여기 도로란다 틀렸고. 4번에 뭐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 나오죠. 하여튼 자 우리가 공원 얘기할 때 자 일단 뭐에요. 묘지공원은 묘지공원은 묘지에요. 묘지공원을 공원으로 생각하면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좀비라던가 강시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뭐가 나오면 자 이렇게 묘지공원 나오죠. 이 묘지공원 나오면 당연히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공원. 그래서 우리가 녹지라는 말과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 진짜 공원이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뭐에요. 그건 임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었거나 소규모 나오죠. 소규모. 이건 당연히 소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규모 국어라 그랬어요.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국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0편 문제는 옳은 거 그랬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나오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전이에요. 물을 직접 이용한다. 상을 직접 이용하면 뭐에요. 답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던 그래서 거기 일본에 뭐에요. 상처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전이 맞고. 그죠. 그래서 옳은 곳은 1번이고. 자 2번. 자 무슨 단어가 나오면 2번에 뭐에요. 송수관, 송류관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송수라고 나오게 되면 이 송수라고 나오면 이건 수도용지라고 그랬고. 수도용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송수관자가 붙어있으면 송류관 관자부터 있으면 뭐라고. 잡종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출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에요. 자 광천지라고 그랬죠. 광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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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구별하자 그랬어요.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 지문을 뭐에요. 짧은 시간내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 단어 핵심어 보고 딱딱 찍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광천지가 아니라 뭐라고. 잡종지고. 3번은 뭐에요. 장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환시설, 묘지. 봉환시설 묘지고. 자 그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가 되고. 어디 안 했어요. 공장 안에 있죠. 금융시설은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고. 원야를 이루는 뭐에요. 암석지, 황무지 있죠.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그랬어요. 황무자. 황무지, 모래 땅, 자갈 땅.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이미야. 자 그 다음에 뭐 28번 대로 하는 건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자 29번 문제는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옳은 거. 연왕골이 자상하는 배수가 안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뭘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자 식물은 뭐에요. 연하고 왕골에요. 연하고 뭐라고. 연하고 뭐에요. 연하고 왕골은 뭐에요. 왕골은 이제 식물은 연하고 왕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왕골을 놓고. 이 연왕골을 놓고.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에요. 이 연왕골을 놓고. 자 이렇게 답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뭐에요. 자 유지라고 하는 거 있죠. 유지라고 하는 거고. 이거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뭐에요. 답은. 이 답은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것은. 유지하고 비교할 때. 유지는 뭐에요.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물을 상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물 배수가. 상식으로 이용하니까 뭐에요. 모내기 할 때는 물을 채워야 되고. 왜 모내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물가물. 가물. 가물. 물이 뭐에요. 자 물이 모자라고 가뭄이 오면. 그것도 물을 대줘야 되겠죠. 그런데 홍사가 지면 물을 빼줘야죠. 이렇게 물을 직접 이용한다. 상식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은. 물 배수가 뭐하다는 얘기에요. 이 배수가 용이하다. 용이하다. 자 용이하다. 용이하지 뭐에요.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고. 자 용이하지 않으면 유지고. 그런데 이건 답은 뭐에요. 재배해야 되죠. 재배. 뭐한다고 이거 재배를 합니다. 연왕골은 뭐라고. 재배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는 자생이에요.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뭘 가지고 연왕골을 구별할 때. 답은 물 배수가 용이하고 재배. 유지는 뭐에요. 물 배수가 용이하지 않고 뭐에요. 자생.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래서 뭐에요. 그래서 거기 29번 문제에 오른 것. 연왕골 등을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 토지는 뭐에요. 유지로 한다는지 그게 오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일제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자 동력으로 동력 동그라미 쉬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서 제조하는 것은 뭐에요. 당연히 공장용기.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비 야외용기 시장은 뭐에요. 그건 착종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재덕 등 정보용지 안에 동그라미 쉬고.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급유 송의 수는 주유소가 아니라 뭐에요. 공장용기 공기. 그 다음에 학교용기 공원 종교용기 등 다른 지목 토지에 있는. 토지에 있는. 있는이니까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법주사 안에. 송의사는 뭐에요. 법주사. 이렇게 법주사. 이 법주사라고 하는 뭐에요. 종교용기철 있죠. 법주사 안에는 쌍사다 속 등은 어디 안에 있어 이거. 법주사 안에 있으니까. 뭐로 본지 하는게. 종교용기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35문제. 작년 문제죠. 35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 틀린거가 그랬어요. 작년 문제 틀린거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바닷물을 끓여주셔서 소금을 채취하게 해서 수용된 토지와. 이에 접수된 제염장. 소금 만드는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조.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의하지 않고 동료 바닷물 끓여주셨죠. 어 이건 뭐에요. 공장시설물은 뭐에요. 제외된다. 어 당연히 뭐에요. 맞는 얘기에요. 제외되니까. 저희 소라가 하는 것은 뭐에요. 원유.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자 어디에서. 사우디나 이런 나라권에서 유저선으로 뭐에요. 유저선 있죠. 이렇게. 자 이 선박 유저선을 통해서. 뭘. 이 기름을 뭐에요. 기름을 살짝 싣고 와요. 어디 와요. 자 이게 대한민국 땅. 이쪽 뭐에요. 이쪽 바닷가 쪽에 의해서. 이 원유 저장 탱크.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에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주유소로 보일 때. 일단 저유소라고 하는 데 있어요. 뭐에요 저유소. 저유소가 기름을 저장하는 상소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건지. 잘 저유소가 뭔지 모르다가. 옛날에 파키스탄친이 풍등을 뭐에요. 그리고 무슨 명절 때. 풍등을 날리다가. 불꽃이. 그 일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이 저유소에 튀어갖고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 거기 저유소에 있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로 가기 위해서. 원유저장소에서 저유소로 갔다. 저유소에서 각 주유소로 가요. 그게 저유소에요. 주유소 형제니까. 자 그럼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 부지는 주유소에요. 이에 접속된 부서실 부지는 주유소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보 공장 안에 있는. 구비 송입소는 제외된다. 이건 바로 뭐에요. 당연히.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있죠. 호수연물 등 토지. 이게 유지에요. 그 물을 상식으로 집적해서. 자 연안고를 뭐에요. 식물을 재배한다 써있죠. 이건 유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속는다니까요. 왜. 그 뒤편에 나오니까. 앞만 딱 골고 나서. 어 유지구나. 그러면 안된다니까요. 자 뭐라고 놨어요. 물을 뭐에요. 물을 상식으로 집적해.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한 곳에서 연안고를 뭐에요. 자생하는 게 유지지. 재배하는 게. 이런 게 속도다니까요. 방금 여기 설명했죠. 자 뭐라고.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하고 자생해야지만 유지지. 물 배수가 용이하는 건 물을 뭐에요. 직접 이용하고. 자 연안고를 재배한다. 이거는 뭐에요. 자 유지가 아니라. 그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만 유지고. 뒤에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의 보관휴용 등 정서를 이용하기 위한 갖춘 녹지 토지로써. 자 국토법에 강한 녹지 공헌. 녹지 나오죠 동그라미. 공헌 녹지. 국토법에 의한 공헌 녹지. 진짜 공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에는 첫번째 줄의 인공적인 수록. 두번째 줄은 뭐에요. 소교교교 소교교 국어. 인간관관관 국어 있죠. 그래요. 자 그래서 뭐에요. 넷번이 3번이 뭐에요. 3번이 틀린 것이다. 기인은 뭐에요. 자 유지가 아니라 자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그 31번 문제 보시면 32번 문제는 틀린 거랬어요. 학교교사. 이 교사가 뭐에요. 건물이죠. 체육장 운동장이고. 학교용지. 물건을 보관 저장하면 당연히 뭐에요. 창고용지 맞고. 3번은. 자 거기 사람의 시체나 유고를 매장하는 토지. 장자 등에 따른 봉안시설. 동그라미 봉안시설. 자 당연히 묘지죠. 자 그 다음에. 이에 접수된 부서시점 및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는 뭐에요. 이건 대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에요. 법에서 자 어디 과수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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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부지 대. 어디네 과수원내. 그 다음에 뭐에요. 목장용지네 이렇게. 예 목장용지네 뭐에요. 용지네 용지 안에 있는 주거부지 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묘지를 관리하는. 뭘 관리하는 이렇게 묘지를. 이 묘지를 관리하는. 자 건물의 부지는 뭐라고 대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은 틀린 것이고. 아 그 다음에 4번. 교통운수를 위한 일종한 궤도. 자 뭐가 있어요. 궤도 동그라미 치고. 역사 나오죠. 궤도 역사는 철도용지가 맞아요. 무조건 뭐가 보이면. 그냥 앞뒤 말 다 안읽어도 좋아요. 뭐가 나오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궤도 역사 나오면 철종제. 그 다음에 육상의 인공적으로. 육상 나오죠. 육상의 인공적으로 쓰는데. 수상생물. 육상 인공 수상생물. 자 양어장이 맞아요. 만약에 육상이 안나오고. 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육상이에요.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다.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여기 32번에 오른 것 했는데. 뭐가 나오면. 살림과 원활의 이유는 뭐에요. 여기 황무지 모래 땅 자갈 때 나오죠. 그래서 황무자 쓰고 뭐에요. 산에 간다. 잡종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황무자 쓰면. 예 황무자 쓰고. 예 황무자 쓰고. 황무지 모래 땅 자갈 땅. 황무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이게 바로 뭐라고. 임야당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임야당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그럼 창구용제가 맞죠.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이에 접수 땡 주거건축물 부지는 뭐에요. 이건 태. 배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인공적인 그거 뭐에요. 인공공공공 나오죠. 구거라 그랬어요. 하여튼 인공적인 나오면. 소, 규, 규, 인공공 나오면 뭐에요. 그거 국어입니다. 무조건. 용출구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용출구 나오면. 광천지라 그랬어요. 자 용출구 광천지. 다시 용출구 광천지. 송류관 관육지. 아니 관 뭐에요. 잡종지. 송수나 하면 뭐에요. 그건 수도용지. 자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34 페이지 보시면. 33번은 당연히 뭐에요. 두장 천원차 그랬으니까. 두장 이렇게 써놓는거에요. 뭐라고. 두장 천원차. 두장 뭐라고. 두장 천원차. 두 번째 엄지를 취하는게 뭐에요. 두 번째 엄지를 취하는게.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이니까. 다음주 표기중 오른것 했을 때. 광천지는 광이에요.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그러고. 왜. 두장. 자 그 다음에 유원지는 뭐에요. 원 원 유원지. 원. 제방은 자고. 도로는 돕니다. 두 번째 엄지를 취하는게. 니가. 꼭 요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뭐에요. 옆에. 자 뭐해놓고. 옆에 이렇게 써놓고 풀어야 되요. 옆에 만약에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해놓고. 써놓고 뭐에요. 써놓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거기. 자 34번은 뭐에요. 지적도면을 표기된 지목의 보유로 올. 자. 반해서 틀린거 그랬어요. 자 그럼 요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당할 필요는 없구요. 그냥 그냥 똑같이. 33번과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그림만 그려놓은거에요. 지번이 13인. 13은 뭐에요. 13이 공이라 되있죠. 그럼 공은 맞아요. 장이라 되있어요. 공장용. 14는 뭐라고. 어 그게 뭐에요. 주자라고 되어있는건 그건 뭐에요. 두장 천원차. 차죠 이게. 이게. 자 이 주차장은 차자로 써있는게 주차장이고. 주라고 써있는건 뭐에요. 주유소용지에요. 주유소용지. 예. 그 다음에 15번은 양이라 되어있으니까 양어장이 맞고. 17은 뭐에요. 수라고 되어있으니까 수도용지가 맞고. 자 18은 뭐라고 되어있어요. 18은. 어. 18이 뭐라고 되어있냐. 아. 유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유지에요. 원으로 되어있어야지만 이 유언지다. 그니까. 자. 그 다음에 35. 자. 35페이지에. 그 35번. 연결이 틀린거 되어있어. 공원은 공자 맞고. 목장용지는 자. 목이고. 그죠. 틀렸죠. 틀린거 모두를 하게되면. 기역은. 기역은 안들어가요. 니언이 들어가요. 기역 빼고. 1번. 3번. 4번 5번 빼고. 니언 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요. 하천은 뭐에요. 하천은 뭐라고 했어요. 두장 천원차. 두장 천원차. 그랬죠. 천. 뭐에요. 하천은 천원을 했으니까. 틀린거. 그래서 뭐에요. 뭐가 들어가야되요. 니언 디그 다 들어가야되요. 뭐 들어가야 된다고. 니언 디그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빼야되고. 니언들어 들어가는거 몇번이고. 1번이에요. 자. 주차장은. 차. 그죠. 양어장은. 양. 얘기입니다. 양. 자. 하여튼 지목은 지금 뭐에요. 거의 뭐에요. 꼼꼼히 다 풀은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자. 다 풀은 이유는 뭐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에요.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것도 또. 자. 두 문제씩 나올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잘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자. 페이지 몇 페이지. 36페이지에. 36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에요. 이 경계에 관한 얘기에요. 뭐에 관한 얘기라고. 경계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 경계에 관한 얘기는. 일단. 이 경계는 제일 가장 무거에요. 시험 문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게. 일단 지상경계에. 지상 뭐에. 지상봉계. 지상경계에. 이 지상경계. 이 경계의. 기준이에요. 지상경계 기준. 이 지상경계 기준이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봐주긴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된거에요. 원래 경계는. 이 도면상의 경계에요. 이게 도면상의. 그래서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눈 손에 무슨 점. 손에 굴곡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눈 손에 뭐에요. 굴곡점 있죠. 이 굴곡점 꺾인 점. 요게 뭐에요. 경계점이고. 경계점을 뭐로 연결해요. 직선으로 연결한게. 그게 바로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이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과에. 이 사인과 사인과. 이 사인과 뭐라고. 이 사인과에 뭐에요. 사인과에. 내 땅에만큼이다. 내 땅에만큼이다. 이렇게 경계다툼이 있다면. 자 이건 지상 위에 있는 경계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실 싸우고 나서. 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국가가 뭐에요. 어디 위에. 땅 위에 뭐에요. 니네가 뭘 짚고 살면. 집을 짚고 살면. 자 뭘 세우고. 이렇게 담장을 세워서. 지상경계를 삼고. 자 전답을 이웃하고 있으면. 그 논뚝길 있죠. 논. 답 뚝뚝죠. 뚝뚝 담장을 경계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상경계라는 개념이 생겼고. 자 당연히 뭐에요. 자 이 지상경계는 만약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논뚝지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뭐가 없다고. 논낮이. 논낮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구조물의 중앙기고. 자 이 계단식 농초로 뭐에요. 높낮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뭐라고. 이건 중앙기고. 이거 뭐라고. 하단보고. 하단보고. 그다음에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자 이 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도로라든가. 뭘 만들기 위해서. 구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인 수를 했으니까 땅을 파겠죠. 이 땅을 파게 되면. 이 경사진 절투대. 깎인. 절투대에는 깎인 뭐에요. 경사면에 있으니까. 경사면에 뭐라고. 상단보고. 자. 그다음에 뭐에요. 이 물하고 땅하고 물이 만나면. 이게 바닷물이라면. 최대 만조. 최대 만조이고. 그다음에. 자 이게 뭐에요. 유리대든가 하천이라면. 최대. 뭐라고. 최대 만수이고. 최대 만수. 최대 만수. 최대 만수이고. 자. 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이 제방이 뭐에요. 제방이 편입해서. 바다를 이렇게 매립하죠.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러면. 바다를 만약에 매립했다 하게 되면. 자. 이 땅이 생겼죠. A 땅이. 그럼 이 제방이란 땅하고는. 당연히 뭐에요. 이 제방은. 바닷물을 막는게. 이게 포인트니까.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뭐라고. 이거. 바깥쪽 뭐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깨. 어깨. 부분이다. 안쪽이 아니라 뭐라고.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인지. 잘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지상 뭐라고. 지상 경계점 있죠. 이 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 있죠. 이 내용을 좀 봐주셔야 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소관청이 뭐에요. 지상 경계가. 이제 지상 경계를. 민법의 상인관계를 빌려와서. 이 지상 경계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있고. 소재 지번 있죠. 이렇게 소재하고 뭐가 있고. 지번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있고. 이제 뭐에요. 그 지목을. 지목을. 공부상 지목. 이 공부상 뭐하고. 공부상 지목과. 지목과. 실제 뭐에요. 실제 무슨 지목. 이용 지목이에요. 사용 지목이 있죠.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이란 있죠. 경계점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경계점이란 단어가 나오죠. 경계점의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뭐에요.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위사종의 좌표다 보시고. 경계점이 뭐라고. 위치.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이 뭐라고. 종류 있죠.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에요. 어느 지역에만. 경계점. 좌표도 못 보이죠. 경계점. 이 좌표 등록부. 등록부. 수반지역이죠. 수반지역. 수반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가 있어요.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뭐에요. 이 분할을 할 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을 뭐에요. 건물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분할하는게. 원칙인데. 건물을 자르는게 뭐에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판사가 도도하다 그랬죠. 그래서 판결이랬다. 뭘 받으면. 이렇게 네 가지. 뭘 받으면. 판결 받으면. 그 다음에 뭐에요. 공공사업이 있죠. 판사.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뭐에요. 예컨대. 자. 도로를 뭐에요. 확충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자. 이 건물을 자를 수가 있다니. 건물을. 이렇게 도로를 넓히려면. 좁은 도로가 있으면. 자. 이렇게 뭐에요. 양쪽에 따닥따닥 건물이 있으면. 이쪽은 두개가 있다면. 여기를 수용하는게 낫겠죠. 건물을 자를 수 있다니. 공공사업. 네. 도시개발. 도시공관리계에 있죠. 도시공관리계에. 자. 그럼 이게 도도. 판사가 도도하다. 자. 이 기본적인 사항이 이제 중요한데. 거기 여러분 이제. 35쪽에. 그 36차. 36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자. 지상경계 기준 얘기에요. 틀린걸 모동으로 하랬어요. 자.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없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치고. 없으면 당연히 뭐라고. 어. 중앙이에요. 틀린걸 모라고 하니까. 기옥은 빼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빼야 돼요. 2번도 빼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니은 디귿 니을에요. 그러면 틀린걸 모라고 하는데. 니은. 니은은 뭐에요. 니은. 연접된 토지사의 높낮이가 있죠. 높낮이가 있으면. 구조물에 하도 안보여요. 그러니까 틀린걸 모동으로 했으니까. 틀린걸 모동으로 했으니까. 1번도 맞고. 2번도 맞으니까. 니은도 빼죠. 그래요. 1번 2번 3번 빼고. 4번이냐 5번이냐. 디귿이냐 니귿이냐. 어. 디귿 니귿 디귿. 뭐라고. 자. 도로고등. 뭐에요. 토지에 절투된 부분이 있죠. 경 4면의 상단부겠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디귿이 들어갑니다. 답이 4번이에요. 경 4면의 상단부. 경 4 4 4면의 상단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경 4 4면의 상단부. 4 4면의 상단부. 그 다음에 토지가 해변수면에 접혀있죠. 최대 만주의 만수의. 최대 만주의. 최대 뭐라고. 만수의. 에 맞고. 그래서 우리가. 자. 최. 아. 최소죠. 최. 최소면 틀리죠. 최대죠. 최대 만주의. 최소니까. 그러니까 뭐에요. 당연히 4번이. 디귿 디귿.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자. 그렇게 또 이제 우리가 평균 있죠. 평균수면. 평균해수면.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의 부분. 그건 많이 얘기해요. 틀린게 아니고. 자.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7번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7번을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지상경계. 지상경계에 관한 구분결정에 관해서 틀린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일단. 1번은 뭐에요. 1번은. 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이 있죠. 민법의 상징관계를 빌려왔다 그랬죠. 뚝이나 담장이나. 구에게 달만한 구조문이 경계점 표시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해면수면에 접했을 때는 평균 들어가만 된다 그랬어요. 평균. 절대 못해요. 최대 만주의 만수이지. 평균 들어가만 안되니까. 그게 틀린거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할 때는.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다 써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했죠. 뭐에요. 판사가 도도하다. 만약에 매매에 필요한다 했죠. 이런거 다 뭐에요. 토지를 분할 때는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에다가 경계점 표시 다 설치해요. 개발사업. 매매에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 공개소년 매립주 토지 재방정 토지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지상경계 결정이 좀 뭐에요. 바깥쪽 뭐라고. 어깨부분. 음. 그래요. 2번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주의 만수에요. 그 38문제는 아까 봤죠. 작년에 이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자. 오른거 됐을 때. 자. 높낮이가 있으면 뭐에요. 높낮이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단부. 그래서 몇번이 맞고. 1번이 맞고. 자. 어디에. 공개소년 매립주의 그 뭐에요. 표시될 때는. 자. 당연히 뭐에요. 거기. 공개소년 매립주 토지 재방정 토지. 재방정 바깥쪽 어깨부분이 있고. 2번은 뭐라고. 바깥쪽 어깨부분이 있고. 3번은 뭐에요. 3번은. 도로구원 절투되는 부분이 있죠. 경사면의 상단부구. 그래서 상단부구. 그 다음에 4번은 뭐에요. 최대 만주의. 최대니까 최소가 아니라 그랬고. 연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뭐에요. 구조문에 뭐라고. 중앙이고. 그죠. 중앙이고. 아무거나 막 써놓고 뭐에요. 자. 써놓고. 옳은 것 구르라 그랬으니까. 1번이었다. 1번.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에. 자. 39번에 뭐에요.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균에 관한 설명은 뭐에요.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래갖고. 자. 거기. 기역은 뭐에요. 토지. 지속성 안정은 토지 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들. 자. 등록은 지상경계라는데. 지상경계라는데. 경계점 자평독부가 아니겠죠. 지상경계니까 뭐라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1번. 2번 빼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분에 걸리게 결정에서 아닌데. 다만 법원에 판결을 땐 그러지 않다.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니엔이 들어가야 돼요. 기역 빼고 니엔이 들어가고.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러면 3번 아니면 니엘 들어가느냐. 공개수면 토지중 재방농에 편입됐을 때. 바깥쪽 어깨 부분. 자. 이거 뭐예요. 옳은 곳 그랬으니까 니엘 들어가야 돼요. 몇 번이.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토지수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조의 만수이고. 그죠. 5번이에요. 자. 그러면 40번 뭐예요. 41번 거의 같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자. 거기 기역. 소유권을 빼야 되겠죠. 토지소유자에 들어가면 안 돼요. 경계점 표시 종료. 위사종. 위사종. 자. 공부사항 종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의 위치. 위사종. 디귿 빼고. 위사종. 기역 니은 니엘. 기역 니은 니엘. 4번. 옳은 곳을 하게 되면. 위사종. 위사종 하면 어딨어요. 2번 사진 파일 있죠. 위사종. 사진 파일.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 네. 방법이었습니다. 그거 외워야지. 외워야지. 답이 눈에 들어와요. 위사종의 잡혀다. 자. 소재의 지번. 소재의 지번 뭐예요.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위사종의 잡혀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도 42번도 마찬가지죠. 42번도 이제. 아까 같은 문제인데. 경계에 관해서 틀린 거. 자. 거기 경계는 직선이고. 선이고. 경계적이죠. 경계천 잡혀서 등록하는. 자. 그 평면 직각 종행선의 교차점은 당일 측량해야 되고. 3번에 뭐예요. 뚝 담장 얘기죠. 뚝 담장.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 다음에 거기. 자. 아까 판사가 도도하다.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적의 경계를 결정해서 토지를 분할 때. 지상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결정해서 하는 게. 판사가 도도하다. 도도하다. 도시개발 사업적이니까. 국가의 공공사업이니까. 당연히 뭐 이것도 건물을 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공부상의 지목을. 공부상의. 도면상의 뭐예요. 도면상의 그 선 있죠. 선. 도면상의 선을. 우리가 이걸 경계를 하는데. 도상상의 경계를 경계를 하는데. 자. 이게 지적공부상. 기술적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술적인 차고 동그라미시고. 자. 경계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차고라는 단계입니다. 단어가 나오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예요. 뒤에. 기술적인 차고 나오면. 실제 경계. 뭐가 나오면. 기술적인 차고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경계다. 기술적인 차고는 뭐라고. 실제.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차고. 실제 경계다.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기술적인 차고. 실제 경계.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 종료했고. 이 43번 문제는. 43번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지상 경계대는 높으니까. 지상 경계대니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자. 지상 경계를 건물에 걸리게. 딱 한 번 나왔죠. 딱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정합적인 문제로. 다 합쳐서 나오는 거. 합쳐서 나오지 않고. 자.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 여기. 한 몇 번 나왔지만.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판사가 도다다. 그게 없는 게 뭐라고. 1번이 답이에요. 지상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판사가. 2번 판. 자. 어디에. 동그라미 5번. 판 440045. 도도도도도도도 있죠.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뭐예요. 이 44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또. 또 뭐까지 포함해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뭐예요. 자. 뭘 설치하는 거예요. 지상. 자. 지상에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 됐어요. 딱 한 번 나오고. 다 안 나오더라고.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거기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예요. 유지. 자. 이건 참고로 보세요. 이건. 참고로 보세요. 이런 문제는 요즘 안 나와요. 여튼. 자. 그래서. 이 44번처럼. 자. 지상 경계를 건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없는 거. 이거 여기 나오는 건 다섯 가지에다가. 어디에. 지금 45번에. 자. 4번처럼.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있죠. 총 6가지일 때는. 그 건물에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매매를 할 때. 토지를 매매할 때 이렇게 뭐예요. 매매할 때. 이만큼 자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가베산 사람이 A 토지인데. 이게 자름으로써 뭐예요. 이 토지는 다른 산 토지가 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이 경계천 표시를 받고. 설치하고 뭐예요. 측량한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 면적은 쭉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